야, 이거 네가 한 거야? 평소에 열심히 안 하고 놀더니 왜 이렇게 잘했냐? 완전 재능충이네 그런가, 크크크 어제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대충 한 건데 나 좀 재능 있는 듯 야, 뭘 열심히 안 해? 어제 밤새 가면서 겨우 마무리한 건데 네가 뭔데 말을 그렇게 하냐? 야, 너 뭐냐? 오늘 너 스타일 되게 튄다? 아, 역시 크크크 이 옷 이번에 새로 산 건데 괜찮지 않냐? 알아보는 걸 보니 잘 샀군, 크크 어, 진짜? 그렇게 이상해? 어떡하지, 벗을까? 아, 괜히 입고 나왔네 야, 이러면 너 아무도 안 좋아해 어? 뭐? 뭐라고?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은 했나? 그래서 뭐 어쩌라고? 나도 너 안 좋아하니까 말 걸지 말고 이걸 안 먹고 꺼져줄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상처받음 어? 그게 상처받았다면 미안해 내가 말이 좀 심했다 뭐래? 네가 잘못해놓고 왜 불쌍한 척하냐? 그러게 누가 욕먹을 짓 하랬냐? 내가 막 일어crelie USCISS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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Õ